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저희 텃밭에 오이 심고 작년에 수시로 따먹을 수 있어서 올해도 심었는데요. 마트에서 50개용 한포에 17,900원에 사왔어요. 사실 오이소박이는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맛이 매콤하니 따라할 수 없는 맛이라 매년 해주시는 오이소박이만 먹다가 올해 처음 만들어 봅니다. 오이는 모양이 고른 곳으로 8개 준비하고 오이에 굵은 소금을 뿌려 소금으로 문질러서 세척합니다. 소금으로 세척하면 오이의 쓴맛도 사라지고 소금이 이물질을 흡착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오이콧이 말랐지만 붙어있는 게 싱싱한 오이라 꽃을 제거해주고 꼭지도 잘라줘야 쓴맛이 안 납니다. 세척 후에는 흐르는 물에 헹구고 도마에 올려 양쪽 끝부분을 자르고 4등분으로 잘라 십자로 칼집을 냅니다. 칼집을 내줄 때에는 끝부분에 1cm 정도 남겨놓고 칼집을 내고 볼에 담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레시피를 물어보니 소금을 뿌려서 절이는 게 아니라 소금을 끓이고 끓인 소금물에 오이를 20분간 절이면 다 먹을 때까지 아삭하게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소금물은 1.5리터에 굵은 소금 5큰술 넣고 센 불에 불을 올리고 소금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끕니다. 끓인 소금물을 부어서 절여주면 오이에 수분감을 잡아주어 끝까지 아삭한 식감으로 먹을 수 있어요. 소금물에 절이는 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중간에 한두 번 뒤섞여 골고루 절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추는 볼에 담고 아래쪽 부분은 양손 사이에 두고 살살 쓸어가면서 세척하고 윗부분은 아래쪽을 잡고 흔들어서 세네 차례 세척합니다. 진한 미나리깡으로 쑥쑥 자란 미나리 잘라와서 미나리도 부추와 함께 넣으면 향긋하니 맛있겠죠? 세척한 미나리와 부추는 채반에 담아 물기를 뺍니다. 부추와 미나리는 세척 후에 아래쪽의 지저분한 부분은 손질하고 3cm로 잘랐는데요. 자르고 보니 너무 길었네요. 오이소를 넣다 보면 뾰족하게 나와 1cm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오이소는 좋아하는 야채로 준비했는데요. 당근과 양파를 채썰어 준비합니다. 볼에 부추와 미나리, 양파, 당근을 넣고 다진 마늘 1큰술, 새우젓 1큰술, 까나리 액전 4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5큰술, 식힌 찹쌀풀을 넣어줍니다. 양념을 섞으면서 맛을 보고 부족한 간은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오이소박이 찹쌀풀은 찹쌀가루 1큰술, 물 300ml 넣고 찹쌀의 덩어리가 없도록 풀어주고 중간불에 불을 올리고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면서 끓입니다. 찹쌀풀을 식혀서 넣어야 뜨거운 풀에 김치가 익지 않겠죠. 20분 절인 오이는 한 번 헹구고 물기를 빼고 오이를 양념 위에 올리고 겉부분에 양념을 묻히고 안에 소를 하나씩 채웁니다. 오이에 소를 하나씩 채우면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고 실온에서 8시간 정도 익히고 냉장고에서 2일 정도 숙성시킨 후 먹으면 더 맛있는 오이소박이가 되겠죠. 처음 만들어 본 오이소박이에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가 만든 오이소박이 참고만 하시고요. 더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